코로나 백신 접종 초기에 김재식 공무원의 가족들이 일명 새치기 접종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. 전라북도 감사에 따르면 김재신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7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인 화이자 백신을 시 공무원과 일반인 등 31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일부 김재식 공무원은 대상자가 아닌 남편과 동생 등을 부당하게 접종시킨 것으로 밝혀져 훈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